영상편집 들어가세여 시작하세여 시작 시작 아이 근데 씨발 이거 그 다음 방장 내줘 답답하다 이거 듀레이 있어가지고 방장 못줘요 이거 방세 안아 아니 그러니까 다음이 내가 방 만들어야겠어 아아 제가 만들게요 제가 네, 되게 많이 해봐요 스크린 대망에 이제 입 다 풀어놨습니다 이제, 와, 가죠 자, 쟁탈은 자 일단 양 팀 조합을 좀 보고 싶네요 아, 손브라 나왔죠 일단? 손브라 나왔죠, 네 네팔, 여기가 마을맵 맞죠? 네, 여기가 마을맵이죠 아, 이거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해야겠어 여기가 마을맵이었나? 재단 아닌가, 여기? 재단인가? 재단이에요, 여기가 아, 아니다, 여기 마을이나 마을이나 저기요 네, 정신 못 차립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손브라를 쓰겠다는 것 같죠, 지금? 네, 좀 적적하니까 이제 음악도 좀 넣어놓고 자, 양 팀 조합 봅시다 일단은 메르시 원챔이 있었기 때문에 메르시 쓰면서 아나를 안 쓰는데요, 블루팀은 블루팀은 블루팀이 아나를 지금 조합이 이제 시작하는데 아우, 아나 쓰네요 자, 이번엔 겐지 이번엔 겐지 내가 봤을 때 믿고 보는 겐지라고 겐지가 싸는 게 좀 잘 보입니다 아, 겐지는 싸는 게 너무 잘 보이죠? 네 눈에 보여요, 눈에 일단 근데 쟁탈에서는 저는 진짜 루슈가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자리 먼저 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메르시가 오우 지금 라인, 라인이 없는 것 같죠, 지금? 라인 없으면 이거 앞라인에 힘싸움이 되게 힘들죠 지금 이거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나 잘렸기 때문에 와, 겐지의 킹 겐지의 킹이 좁패면 되죠 네 와, 근데 지금 정재원? 이거 다 끊은데요, 그냥 어디 팀이야, 얘네, 지금 와, 로도그가 지금 다 져지는데, 그냥 게임을 혼자서 지금 하나 자르고 라인 자르고 자리아 끌고 이래서 이거 시베 이거 로도그 이거 지금 남탄 시작된 거 같죠? 지금 겐지 채팅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아, 그럼 블루팀 한번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겐지 블루팀 한번 들어 볼까요? 어,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죠 블루팀이 어디죠? 블루팀이 이제 베베크 형이 있는 쪽 오케이 저 들어갑니다 네, 저도 들어갈게요 손브라와요, 손브라와요 스멘, 배드라 왁조심해 구성원 아, 방글라신스 조심하라 아, 방글라신스 너무 빨리 게임인데 호코콩원 이거 뻥솔져 있지? 구빈. 아, 근데 이거 안되요, 근데 이거 자리아 통이 지금 지금 찾기 때문에 자리아 지금 궁극 보고 있거든요, 이거 자, 그냥 이거 갖다 꼬라박으면 일단 하탈 과탈을枫해야 됩니다 이거 두팀이 더 아, 이거 2할이 있어 레드팀은 이제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우리팀이 죽을것 같을 뭐야 질수밖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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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블루팀이 지금 와아 아 이거 부활 아 잠깐 일부러 워킹이었구나 다닐게요 와아 봐줘요 실러 라인 좀 봐줘요 봐줘요 와아 에임보세 홈발컷 겐지 영검이죠 나이스 자 이제 저는 빠집니다 저도 빠집니다 이제 뭐하죠? 지금 정치합니까? 확인했다 아이씨 개질 아니 지금 아나 뭐하죠? 뭐 혼자 똥 쌉니까 저 앞에서 아 저런 거 안 좋습니다 지금 아나가 죽으면은 지금 에 뭐 일단은 75% 먹어놨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그리고 한 번 더 막을 만한 지금 솜브라 뒤로 돌아요? 지금 솜브라 뒤로 돌아요? 오케이 오케이 솜브라 솜브라 솔저랑 지금 영혼에 왔다 이주요 솜브라 한 번 보겠습니다 생탈 솜브라가 앵간하면 좀 힘들거든 네 힘들죠 예 어 솜브라 걸렸어요? 솜브라 걸렸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만 해도 막을 만하죠 근데 일단 피티밖에 없기 때문에 돼지보세랑 달려보는데 산이 없는 상태라 지금 진입을 하려면 무조건 갓을 키우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좀 아 근데 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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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을 못하죠 아 한 명 짤렸죠 지금 이렇게인지 아 1대1교환 아 1대1교환 와아 지금 두 명 들어갔죠 와 비트 타이밍 좋아 아 네 다 죽었습니다 네 이거는 굳이 비트를 빼도 안 빼도 되는 상황이었죠 방금 이게 한 명 짤린 상태에다가 자리아 궁이랑 자리아 궁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루슈가 비트를 켰죠 킹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아 자리아 방백센스 아주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은 블루팀이 쪼까 또 이것도 아 이거 뺄 필요가 없었죠 지금 방금 자리아한테 굳이 지금 이거 뽕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뽕 낭비 아나 아나 뽕 낭비죠 이거 지금 아아 이거 지금 방글라치스 써야되는데 지금 오케이 일단 들어가야죠 이거 잘 들어가야 됩니다 que 궁꽃 잘 봐야 돼요 솜브라 솜브라가 역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야 지금 뭐 아냐 변수ive hj용도여 사 loyal자 혼자 했죠 지금 이앱에 갔어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날게 메르시가 지금 붕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살려용? 아 메르시가 다 살렸죠 계속 이렇게 Farah 역전했죠 지금 메르시가 아 로덕을 솔져 잘 끌었는데 라인에 돌진을 데려갔어요 아 이걸 메르쉬 부하리 이게 왜 졌느냐 아 너무 좋다 아 이거 좀 그 이제 저 팀에 한번 보러 가죠 이제 어디 팀이냐 아 갑시다 베베크행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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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더워터 그거 아나 하실래요? 그 아나 지는 팀이 그 누구 있는지 보면 돼 첫사랑은 선브라 방글라시스 어디로 갈 건데? 아이씨 못다마네 저 팀중에 아무나 한 명 있는 사람 딱 보면 되잖아 예 아 이번엔 파르신 그냥 흔들어줄게 아 두팀 다 D발을 쓰죠 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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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이 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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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웨어 끊었죠 야아.. 오른쪽에 전쟁이 아예 안되고 있어요 지금 파르시 전쟁이 아예 안되고 있어요 지금 아 베르시 못보겠네 이거 파르시 파르시 내가 솔저만 보고싶어도 아니 트랙빼고 빨리 솔져 넣어 아 그래 그럴라고 파라 프린게요 모드를 맞습니다 지금 그냥 파라 볼게 이제껏 했죠 네 빨리 바꿔야죠 트레이서 필요 없습니다 아브리 받으면 안될까 솔져 꺼내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파라씨 솔저로도 견제가 안될거 같아요 일단 한번 나와보고 네 자 이제 아나가 같이 봐주지 않는 이상 네 와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또뜨려 봐가지고 지금 블루팀 궁찬거 보세요 지금 에?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이제 5공 나옵니다 6공 나오겠어요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죠 지금 네 와 근데 문앞에 있는 이 파라를 치지를 못한다는거는 PC파라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도대체 이 솔져가 뭘하길래 도대체 안죽죠 오 근데 지금 몇시 솔져가 너무 못하고 있죠 지금 네 아나에도 같이 견제를 안해주고 있어요 와아아아아아아 궁을 쓰는데 파라 죽질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아 근데 방금 좀 타이밍이 일단은 그 창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솔져가 아 벗긴게 네 아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좀 자리야 1인국 1인국 쓰기 되게 어려운 챔피언인데 이게 와아아아아아 근데 자폭 지금 방금 뭐죠 양팀 다 진짜 지랄났습니다 뽕 받았는데 바로 자폭 타주네요 뭐 방금 체력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더가 디바가 궁을 쓴다 했는데 뽕을 줘버렸어요 예예예 와아 가관입니다 가관 오케요 아아 여기서 이제 파라 막 2명씩 떨어지면 진짜 파라를 또 어째 보온지 이 솔져가 솔저랑 아나가 잘해져야됩니다 오케오케 이렇게 하면 자를수있죠 이거 네 잘라내고 궁을 켜야 잡을수있죠 궁을 켜야 아 디바 마크 안해요 와아 근데 솔져가 이번엔 좀 잘했습니다 솔져가 잘하고 봤는데 지금 디바가 아예 마크를 안하고있죠 솔져가 궁을 쥐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라인 안쓰고있죠 솜브라 방글라시스 팀 네 어 잠시만 이거 와아 이거 뭐합니까 이거 무슨 총구를 솔져 포지션이 진짜 말도 안되네요 총구를 탱크에 꽂고 쏘는게 이게 말이 되는지 일단은 또 메르시 또 부활있습니다 이제 파르시 한번 봅시다 이제 저기서 이제 낙치꾼 네 과연 하나씩 건져낼건지 디바 대놓고 앞으로 지금 갔죠 디바 어 파라 파라 지금 포커싱이 나오고있어요 아아아아 파라 지금 근데 파라가 저런식으로 맨 앞으로 나오면 포커싱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저거는 급격하게 지금 갑자기 싸고있어요 파라가 이거 근데 블루팀에서 한번 네 갑자기 싸요 갑자기 들어갈만 하죠 이거 봉솔저 일단 돌고 근데 또 막을게 이제 디바 매트릭스에 디바 로봇들 깨야되요 갈만하고 또 막을만합니다 네 어 지금 라인 뽕을 넣었죠 지금 솔져 솔져 자요 라인 자요 아 라인 와아아아아 로도우는 왜 같이 떨어진거죠 이거 와 이만큼 졸전이 없습니다 지금 진짜 라인으로 바꿔 돌진했는데 잤는데 거기서 또 로도우가 같이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지면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 이거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 무슨 어쩜 안밟고있죠 어 이거 자퐁이로 그대로 들어와요 로켓으로 메르쉴 죽었어요 메르쉴 죽었어요 메르쉴 궁이 있는채로 죽었어요 지금 이래서 메르쉴를 이제 쟁탈해서 쓰면 힘들다 아 라인 또 떨어져요 라인 라인 아 이게 무슨 디바야 아 솔져까지 묶었네요 예 요칼나다가 예 솔져 있는거 보고 한번 참았습니다 이제 겐지가 이제 똥꼬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버티지 와 송하라 무빙 너무 좋아요 송하라 안 죽었어요 일단은 손재가 낫기때문에 오 힐 벤 이거 메르쉴 부활 있어요 아 힐이 안들겼네 아 힐이 안들겼네 상대에 솔져 굶혔죠 지금 아 다 죽어요 아 1라운드 이렇게 줘버리죠 진짜 졸전이 이런 졸전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이거는 실수에 실수에 예 프로에서는 이제 실수를 줄이면 이제 이긴다 그런데 뭐 양팀에서 실수 연발로 나오니까 뭐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예 특히 지금 뭐 처음에 이제 파라가 좀 되나 싶었는데 파라가 존재감이 파라가 파라가 바꿨어요 마지막에 겐지로 네 많이 힘들었나봐요 솔져 겐재가 그게 적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겐재가 한번 딱 죽고서 아 이거 솔져 때문에 안되겠다 하고 빼버렸어요 네 좋은 선택이죠 근데 겐지가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지 일단 황금무기를 뼀습니다 네 겐지 위주로 겐지 황금무기지만 이거 지금 메르신을 빼고 이거 루슈로 해야죠 겐지를 쓸거면은 굳이 어 팔아놨어요 지금 3딜이에요 3딜 지금 3딜 나왔어요 뭐합니까 이거 아 지금 이러면은 먼저 먹는 팀은 이제 레드팀이겠죠 픽에서 좀 약간 본동이셨습니다 아 이거 메르시라서 너무 늦어요 거점 이게 지금 장악하는게 너무 늦어요 오오 잘싸 한조 장인이거든요 이건 아 한조 장인이 지금 맥크리를 한건가요? 겐지를 일단 잘라 에임이 좋은 수 밖에 없어요 원래 한조 유저들이 에임이 다 좋다고 들었어요 이게 루슈가 아 근데 이거 자르긴 잘랐지만은 라이나르트 방벽관리 너무 못하고 있죠 지금 아 아 확실히 루슈 있는 팀이 이제 처음에 루슈 있는 팀이 처음에 거점을 먹어버리니까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뽕이 찼죠 탱커들이 컷이 안되면서 예 오하이 컷이 안되가지고 아나무이 너무 빨리쳐요 아 겐지 겐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혼자서 지금 자리압봉 들어갔죠 이거 아 또 딸릴 뻔했어요 어 벌써 지금 자리압봉이 나왔어요 와 근데 사이크 맥크리 자리 이기나요? 이기나요? 에임을 지금 땅에 보고 어우 자만했죠 그래도 아 이거를 에라 모르겠다 팀이 또 먹었네요 네 분명히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길 그거였는데 이지랄 할게 아니고 빼앗죠 와아 맥크리 저렇게 앞으로 가서 짜리는 리스포이 꼬여버리죠 지금 이러면 10% 10%는 또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네 또 또 또 또 뭐 아나랑 아까 또 아나 혼자있죠 또 아나 혼자있죠 아나 저쪽으로 혼자 갔는지 왜 혼자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디바가 왁킹하러 가요 디바 늦었어요 지금 저러면은 동선 낭비죠 근데 겐지 다 2층으로 가요 어 겐지 짤린다 겐지 짤려요 겐지 짤분증 잘렸었어요 아 겐지 질풍참이 방금 땅으로 그어버리죠 네 안잡니다 아직 죽었어요 근데 3타 아 디바 또 그쪽 혼자 들어갔죠 지금 로봇 터져요 와아 바로 스테스 러퍼요 아무데로 나와주지 않아요 자리야 러퍼가 바로 옆에 있는데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치 와 라인은 예 제가 인정합니다 상남자입니다 네 뽕을 받으니까 예 뒤도 돌아보지 않아 뒤에 자폭 있는데 그냥 휘두릅니다 예 어 근데 뭐 저런 이제 뭐 상남자같은 플레이 저는 뭐 좋아합니다 네 뭐 죽어도 좋아 네 죽어도 좋아 네 죽어도 좋아 네 뭐하죠 잘 믿으세요 지금 궁이 지금 겐지하고 메르시가 궁이 있죠 지금 근데 이게 메르시가 궁을 각을 보다보면은 이제 적팀 비트 뭐 두 번 쓸 때 배운 부활을 이제 못 쓰는 경우가 그쵸 메르시가 잘 살아야되는데 점령전에서 그게 힘들어요 아 침탈전에서 이번에는 저는 좀 이제 베베크행 선수의 이제 용검을 한번 보고싶네요 예 아 저도 한번 용검을 봐봐 봐야겠네요 사실상 저기서 이제 용검 막을게 비트도 없고 뭐 조준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가끔 잘나오거든요 겐지가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뭐 좀 안전하게 간다면 갈고리 빠지는 것만 보고 들어가도 갈고리 아 그런거 체크 안합니다 그런거 체크 안합니다 왜냐면 이 겐지분은 되게 용기가 네 네 1500점이에요? 2500 아 그러면은 갈고리 빠지는 거 그런거 없죠 용검 뽑았죠 용검 뽑았죠 어 솔져컨 솔져컨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주 좋아요 자자 땀피죠 이거 혹시 역으로 겐지가 죽을 수도 있죠 지금 와 어 겐지 에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에임이 자 이럴때 이제 자 아나 혼자 살았죠 아나 저거 지금 죽으면 리스폭 보이죠 사실상 근데 이건 뭐 자리아가 밥상 채워놓으면은 뭐 저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거는 오 뭐야 이거 저거는 거의 그냥 300점도 가능하죠 300점도 와 오 근데 이거 겐지가 잘했습니다 이거 겐지가 수면총을 튕겨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오 침착하게 이제 솔져 대가리 따다당하고 질풍참 평타 긋고 이제 다시 빠져나오는 모습 이건 2500점이라도 잘했습니다 이건 아 네 암만 오늘 1500이 아니겠어요 2500 암만 지금 네 촌철살인 이제 그거지만 다 2층으로 왔죠 지금 근데 또 지금 디바 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디바 궁으로 먼저 그 진영공개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근데 닌자빙인지 계속 딜을 노리고 이제 뭐 혼자서 지금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아 괜히 혼자요 지금 질풍참 그었어요 비타켓어요 지금 들어가요 이거 봉솔져 있죠 아 근데 레드 블루팀은 아 아나 또 너프를 맞아버리죠 이거 아 이거 봉솔져 이게 가버리면 너프를 맞는다는게 네 지금 이속이 없어서 그래요 이속이 아아 이거 아 이거 1라운드 이렇게 줘버리나요 아 비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나 아나 뛰어가고 있죠 디바 마킹하러 갑니다 디바 자요 아아 아아 이거를 이렇게 라인도 없는데 이렇게 줘버리네 아아 까비까비 아까비 너무 아깝습니다 네 이거 지금 블루팀 상황을 보면 아 메르시가 또 오인부활이죠 이거 오인부활 와 오인부활 이거는 거의 역전이죠 메르시 찾으러 갔어요 지금 자리하고 솔져가 잡지 못했어요 아아 와 이건 잘했다 메르시 센서 아주 좋아요 메르시 센서 아주 좋아요 뒤로 도라 탁 들어가서 킬을 주죠 아아 참 이게 근데 뭐 아니면 도라고 메르시는 메르시는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진짜로 메르시는 안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잘 쓰는 경우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떻게 된거야 그게 너무 힘들죠 네 자 구독 눌렀어 뿍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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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ப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키의